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최근 단체생활을 하는 만 7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100일회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100일회 아동 환자는 올해 369명으로 전체 환자 중 62.6%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100일회 발병과 유행을 막기 위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회 백신 사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18국제청색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태모방기술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고 청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생태모방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률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을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면 가정폭력의 분류를 끊어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유엔기후변화협약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컨퍼런스에서 탈석탄동맹 가입을 선언했는데요. 아시아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건 충청남도가 처음입니다. 가축 방역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가축 전염병 발생이 높은 지역에 가축 방역관 숫자가 부족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이중률 또한 높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노인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수동적 돌봄에 그쳤던 노인복지를 일자리 제공 등의 능동적 복지로 전환하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관할 경찰관과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 건물에 불법 촬영 카메라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 124개에는 의심 흔적 마금용 안심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특히 민간 시설물 내 점검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